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덕덕쉘입니다 오늘은 짠 신전 로제 떡볶이를 먹어볼거에요 여기 떡볶이는 먹어봤는데 신전은 안먹어봤거든요 궁금했는데 이렇게 먹어보다니 자 오늘 웅 향은 그냥 신전 떡볶이 냄새가 나요 다시 한번 먹어보겠어 돼지고기 수고기 고기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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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많이 먹었는데 오래되지 많이 먹어본 느낌인데 맛있네 고춧가루 이게 맛은 있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저는 신전보다는 엽떡이 더 좋아요 카레맛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매워 주문한 호박 소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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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고기 그런데rell고기를 먹었고 많이 먹었는데 이게 저희는 prompt bread DON 여자 뫼롤 강아지가 않아요. 그래도 로제라고 말 안하고 그냥 먹으면 그냥 일반 떡볶이로 알아듣을 것 같아요. 한 번은 궁금해서 한번 싸먹을 수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신전 기본으로 먹는 게 좋지 않나. 이 치즈볼은 너무 맛있었어요. 자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하세요. 그러면 안녕. 안녕. 안 돼. 안 돼. 안 돼.